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1월 10, 11월 10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내일이 빼빼로 되어있는데 내일이 FOMC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내용이 새벽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 일정? 어쨌든 저도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이에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장마판에 빠진 부분이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아마 내일 더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살짝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부터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저는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뚫었다고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을 받으면 바닥권이 바닥을 깨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저는 2200선부터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0까지는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뒤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둘러보세요. 주변에 회사원 분들이나 이야기를 해보면 회사가 지금 힘드냐? 구조조정 얘기 나오냐? 이런 것들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기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자본시장에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입어야지 다른 누군가가 살아남고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누군가가는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거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11월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조정 없이 너무 가파르게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아 매수할까? 근데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개미가 아직 다 안 탈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오른 거는 금방 다시 반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진반등이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죠. 왜냐? 데이터가 안 맞잖아. 진반등이 나올 만한 데이터가 아니야. 자 그래도 오늘은 펄어비스 이거 분석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펄어비스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저도 게임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을 안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고 애도 있고 이러니까 시간도 없고 오히려 저는 예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컨텐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안 하지만 펄어비스는 도깨비 뭐 이런 게임들 이런 게임들은 사실 누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출시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펄어비스는 제가 조금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펄어비스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내려온 만큼 다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런 큰 기업은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매도 자리를 봐야 돼. 재료 소매를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분도 뭐 그대로 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뉴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게임회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회사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게임회사의 특징 첫 번째 신작이 출시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요. 자 두 번째 근데 반대로 신작 출시가 늦어져. 얘네가 이제 날짜를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출시하겠다. 런칭 일자를 정하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모든 기업들은 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코딩 하나가 삐끗해가지고 그거 수정하고 코드 바꾸고 뭐 이러는 거 하나하나가 생기면은 이게 확 미뤄지어 버리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항상 처음에는 데드라인을 맞춰. 이 게임회사 직원들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쫓겨요. 데드라인에. 그리고 이제 열 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하나 대박나면 대박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왜 제 친구 중에도 개발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하는 걸 들어봤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신작을 밀었다. 일단 이 뉴스부터가 악재인 거예요. 호실적. 실적은 좋은데 신작 붉은 사막 출시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붉은 사막도 솔직히 좀 기대되는 게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이거는 상당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지? 뭐 때문에 잘 나온 거야? 출시도 늦어졌는데. 신작이 연기된 펄업이 있을 급락. 여기 신작 출시 지연. 출시 지연. 이게 이제 10일 날. 오늘 하루 만에 나온 뉴스거든요. 붉은 사막. 신작 왕선도 확보에 집중.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완성도를 높인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신작을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럼 데드라인 맞추자. 이래서 내버렸어. 근데 퀄리티가 너무 낮아. 그러면 그것도 주가에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신작 출시일이 낮아 있었지만 오늘 거래형 터진 거는 자 보세요. 거래형은 많이 터졌거든요. 이건 물량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줄 하나 권 놨죠. 이게 37,000원에 권 놨는데 이게 이전 저점입니다. 여기. 37,350원 이전 저점. 그래서 37,000원대에 그래도 지지 라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걸 진짜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 여기 한 3만원 정도 지지 라인 생각을 합니다. 3만원에서 3만 1천원. 그래서 근데 여기 37,000원에서 또 반등이 나온 이력이 있어서 37,000원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죠? 근데 이게 신작 출시 기대감에 오른 거라고 그 다음에 빠졌어. 출시 연기돼서. 추후에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뭐 기대감 또 올 거 아니야. 이제 거의 완성도 더 높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얘는 좀 그냥 분할 매수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YG 테디의 더블렉의 순자. 하회 신작도 내년 3분기로 지연이 됐다. 와 1년이나 밀어버렸네. 이게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불구한 출시 지연. 10월 17일날 이미 출시 지연이 또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이전에 이미 신작 출시 지연은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 근데 왜 지랄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미 과거에 신작 출시 지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주가 하락에 이걸 재료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네. 자 신작 출시 지연.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붉은 사막 완성각구에 집중하겠다. 붉은 사막 도깨비 개발 총력전. 제가 방금 도깨비 얘기했죠.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이고 나오면 솔직히 얘네 영업이기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도깨비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일단 트레일러 영상이나 이런 거 본 사람들은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개미한테 물량 떠넘기는 느낌이 나죠. 검은 사막 있고 붉은 사막 있고 이렇게 펄어비스. 야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신작 출시 지연이 이번에 처음 나온 뉴스도 아니고 계속 과거에 나왔던 뉴스가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네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얘는 시간차를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매출도 좋고 게임 국제문화 BRC 조직이 펄어비스 신작 부재 실적 부재 위기의 펄어비스 근데 좋게 나왔잖아. 이거는 악재의 소멸이죠. 검은 사막 파격 변신 눈길 어떻게 변했는데 뭐야 이거 또 다른 세계에 마그누스 개방 편의성을 더했다 스토리 연출 와 이거 얘네 잘 만들죠? 저는 괜찮다 봅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실적 이슈는 해결이 됐고요. 신작 지연 출시 관련 얘기는 과거부터 나왔던 건데 주가를 밀어내렸는데 거기서 거래향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밑에서 다시 잡으려는 속셈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잡을 때 과거에 만취천의 얘기가 상장을 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가지고 다시 밑에서 3만원대부터 이렇게 바닷건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많이 빠지면은 분할로 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분할로 접근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단기로 얘는 승부를 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밑으로 빠지면 조금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얘가 오히려 3만7천이 깨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 딱 사가지고 그 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얘는 샀다 팔았다를 좀 해도 이렇게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냥 2% 뛰기로 2% 3% 떼기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펄어비스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 많이 올라가지고 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산에 털고 나온 물량이 2022년도까지 영향이 있었잖아요.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한 10월달 돼가지고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얼마 안 됐잖아요. 하락 멈춘지가. 그래서 이번 하락의 끝에 끝에 이렇게 만약에 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길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굳이 뭐 매수 못했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매수를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지만 왜냐면 일단 신작 자체가 내년 3분기라네 그럼 2023년 3분기면 지금으로부터 반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 3% 떼기 할 거면 바랏건에 그냥 접근해봐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크게 먹을 거야 하면은 그냥 천천히 매집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 분석을 했는데 제 의견이 무조건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너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종목이었고요. 펄어비스는 개인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토론실이 지금 뭐 많이 지금 나왔는데 뭐 사우디 왕세자 오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붉은 사막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도깨비 출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붉은 사막 자체가 2023년 3, 4분기 얘기했는데 그럼 또 출시 연기가 돼서 202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깨비는 그럼 26년 되게 늦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사우디 왕세자가 게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펄어비스도 관련해서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거는 사우디 왕세자가 이따 와봐야 알겠죠. 지금은 네옴 시티 때문에 게임은 약간 조금 테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자 정말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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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